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투입됐던 위조 투표지 바빠단 신권 다발 같은 투표지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여러분 그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육감 선거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여러분들 직관적인 그런 부정선거 판별은 사전투표 조작의 판별은 바로 차익값을 보면 됩니다 통계법칙은 특정 지역의 투표자들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같거나 변함이 없어야 된다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차익값이 0이거나 혹은 많아도 3%를 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현대 통계학이 그냥 존재하는 일종의 존립기반인 대수의 법칙 로우 오브 라지 넘버스라는 겁니다 특히 표본수가 수천 수만 수백만 명이 되기 때문에 선거는 더더욱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됩니까 바로 특정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아주 근접해야 됩니다 0이거나 1, 2 정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표본수가 크면 클수록 더더욱 그 값이 비슷해야 되는 겁니다 현대 통계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되는 그런 기막힌 상황이 발생했음에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학계는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현대 통계학을 다시 써야 된다는 것은 현대의 자연과학과 현대의 사회과학들이 모두 다 존립기반인 통계학이 무너졌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졌는데 대한민국에서 논문다운 논문이 지금 나오는 게 없는 겁니다 신문보도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겁니다 망해도 싼 겁니다 나라가 이 비급함과 이 무관심과 이 부정직함과 이 불의와 이 부정의에 대한 대가로 이 나라는 망해도 싸는 겁니다 내 침에 대해서 이런 스스로가 자신들의 보완책을 보호대책을 마련할 수 없으면 이거는 그냥 나라 자체가 뭡니까 그냥 맛이 완전히 가버린 겁니다 이 차이값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차이값을 보시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 나올 수 없는 수치지 않습니까 관외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입니다 임태희 보수 후보는 경기도 교육감 42개 여러분들 기초자치단체에서 모두 다 마이너스 값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성기성 좌파계엠엠들 교육감은 모두 다 풀렀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관위가 특정 교원단체에 밀접하게 장악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 여러분 이 값도 어마어마히 큽니다 가평군이 여러분 얼마 나옵니까 플러스 4.6이 나온 겁니다 임태희 후보가 마이너스 4.8 성기성 후보가 플러스 4.8 양평군이 마이너스 3.7 플러스 3.7 마이너스 11.6 플러스 11.6 여러분들 지금 임태희 후보하고 성기성 후보의 가평군 양평군에서 플러스 값하고 마이너스 값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왜 같습니까 임태희 후보의 표를 빼앗아 가지고 성기성 후보에 넘겼기 때문에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왜 들쭉날쭉합니까 같은 조작률을 적용했는데 임태희 후보와 함께 5%나 10%를 빼앗았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들쭉날쭉합니다 각 기초자치단체장마다 임태희 후보가 얻은 사전특표 득표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빗죽빗죽 하는 겁니다 그러나 조작률은 동일합니다 경기도 교육관 같은 경우는 5%나 10%를 빼앗았을 겁니다 임태희 후보가 얻은 사전특표 득표수에서 5에서 10%를 빼앗아가 다 넘긴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평군 임태희 마이너스 4.8 표를 빼앗겼으니까 성기성 플러스 4.8 양평군 임태희 여러분들 마이너스 3.7 성기성 플러스 3.7 연천군 임태희 마이너스 11.6 여러분들 성기성 플러스 11.6 포천시 마이너스 5.3 임태희 성기성 여러분들 플러스 5.3 똑같은 겁니다 이런 미친 짓을 한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투표수 레벨 동레벨로 동일한 조작률 5% 10%를 다 빼앗아가지고 그대로 뭡니까 좌파 계열의 성기성 후보에 넘겼기 때문에 똑같은 수치가 플러스 값하고 마이너스 값이 42개의 여러분들 경기도 산하의 기초자치단체장에서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이런 미친 짓을 한 겁니다 이런 미친 짓을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뭡니까 투표수 레벨마다 임태희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5에서 10%를 빼앗아가지고 성기성 후보 좌파 계열의 후보와 함께 그대로 넘긴 것이 그대로 들통이 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똑똑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입을 다물고 그 기대를 모았던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께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기가 찬 이야기죠 이 여러분들 화를 이 죄를 앞으로 얼마나 우리가 비용을 치려야 되겠습니까 이 설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결과를 2020년 4.15 총선에 사전투표 조작이 없던 전라남도 나주시 화순군하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미친 결과를 보고 어떻게 말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기가 찬 거죠 기가 기가 차다 못해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면 노예가 되는 겁니다 헌법 1조 1안과 2안이 다 뭡니까 완전히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갔는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권력은 국민한테 나오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통상 관외 사전투표보다 우편투표가 조작이 좀 심한 편인데 관내 사전투표도 여러분 뭡니까 2018년 6월 1일 지방선거보다 좀 조심스럽게 조작을 했지만 42개 중에서 여러분들 여주시하고 그 다음에 여기 어디입니까 성남시 중원구 빼고는 똑같습니다 좌우대칭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가평군 임태희 마이너스 0.7 성기성 플러스 0.7 양평군 마이너스 3 성기성 플러스 3 연천군 마이너스 4.3.5 성기성 플러스 3.5 다 같은 겁니다 들킬까 봐서 조심스럽게 조작을 했지만 관내 사전투표를 착하게 뭡니까 빼앗은 것만큼 성기성 함께 넘어가는 겁니다 가평군의 모든 투표소 레벨에서 임태희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소에서 5%나 한 5% 조작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그대로 성기성 함께 넘겨주는 거죠 똑같은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좌우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완전히 작품입니다 이거는 투표자들이 던진 표로 만들어진 선거 데이터가 아니고 자연스로 만들어진 선거 데이터가 아니고 이것은 그냥 공장을 가동한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만 공장을 가동해 가지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소를 그냥 만들어낸 겁니다 후보별 사전투표소를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소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데칼코마니 같은 각각의 기초자치단체장에서 임태희의 마이너스 퍼센트하고 성기성의 플러스 퍼센트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값이 하늘에서 표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빼앗은 것만큼 더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겁이 났던지 조심스럽게 조작을 한 겁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권호영 변호사님이 이번 인천 계양구 투표 개표 부정선거 감시를 위해서 많은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불구하고 엄청난 부정선거의 현장이 목격되어서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윤형선 후보자 본인은 고사하심으로 계양구에 투표에 참가한 선거인 자격 있는 분은 참여해사를 포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는 뿌리를 뽑아야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성명과 주소와 생년월일과 그리고 계양구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소송을 법무부인 황현 씨 담당 변호사 권호영이 위임하고 개인정보와 인장의 조각 사용을 허락합니다라는 취지의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권호영 변호사고 019-900-4585 오늘 4시 30분이 마감입니다 이미 마감이 됐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노력한 분들이 계신다 이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라의 선거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고 이것은 제가 가장을 하거나 무슨 헛소리를 하거나 누구처럼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것은 절대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교를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바탕을 두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냥 있는 그대로 데이터가 정언하는 대로 데이터가 말하는 대로 그냥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